히히히히히 아니 이거 이거 80원 등장 되겠는데 원래 캣틀벨 이렇게 잡고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건 좀 관심이 없더라고 글쎄 제가 좀 야매로 60kg 돌리기는 한데 ㅎㅎㅎ 이거거든요 바로 60kg짜리 캣틀벨인데요 60kg 132.15 L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풀때도 힘을 계속 주어져야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압박이 딱 되고 있어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네 엄청 좋아하는데 집에서 또 혼자 또 운동 그래서 또 코로나가 공급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 좀 괜찮아요 이게 타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헬스처럼 저렴는 원래 고등으로 저렴 건 이런 경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숙록하고 여기하고 전체가 끈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우리 캣을 한 거 없으니까 밴드 한 번 덜고 한 거예요 네 원래 캣을 이렇게 잡고 리듬을 하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잘 씁니다 글쎄 제가 좀 야매로 60kg 돌리긴 했는데 야매로 이렇게 해야죠? 네 나도 그걸 항상 찍고 싶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잡히질 않아서 맞죠 이거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골랐어요 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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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60kg 이거 이거 컬 하나 이거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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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명 60kg 7만 명 70kg 100만 명 되면은 뭐 뭘 해야 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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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예쁘네요 힘들죠 좀 더 탈지 않으세요 와 이거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이건 조금 탈퇴하게 돼요 이게 배가 시합처럼 계속 잡고 있는 거 여기서 그대로 그렇지 해놓고 한 상태에서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엄청 세죠 이거 시합이 여기서 이거 그렇죠 진짜 이거 와 아니 이거 이거 훨씬 운송자되겠다 네 아까 제가 듣긴데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여기서 딱 당기는 느낌 그냥 그래서 계속 당기는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와 이익이 엄청 세요 와 지금 운송렴 와 운송 운송렴 지금 저랑은 자극이 네 손 차이가 백성렬의 리얼랜드 시대 여기 여기 봐 tour i tour 이거 풀렸어도 안개는 거 같은데 내가 아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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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a 터로칸